이거 여긴가? 어 여기다 아니다! 이거 여기! 어 여기! 됐다! 음 여기! 오 깜다 여기! 노란색 보름달! 우와 우와! 진짜! 너무 이쁘다! 이렇게 이쁜 우쏘 퍼즐 우쏘샵에 가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우쏘샵으로 오세요! 어 배고파! 비빔면 먹어야지! 하나 더 끓일까? 아 맛있겠다! 태훈아! 태훈아 비빔면 먹어! 비빔면! 뭐? 비빔면?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 뭐야? 다 먹었다고 벌써? 이거 먹기 안 남았어? 몇 젓가락 먹었어? 나 한 젓가락 먹었어! 나도 한 젓가락 먹었는데! 하나 더 끓일까? 하나 더 끓이자! 우와! 맛있겠다! 이거 왜 이렇게 많냐? 어쩌다가 이렇게 부러졌지? 몰라 야 양주를 못하겠어 야! 얘들아! 야 비빔면 먹을 사람 다 넣어서 먹어! 아 뜨겁다! 비빔면! 비빔면! 오늘 비빔면 파티다! 아아앗! 파바바를 챙겨가! 색여가 챙겨가! 야! 끓었다 끓었다 끓었다! 너가 빨리! 너가 빨리! 너가 나 배고파! 아 됐다 빼! 뭔 소리야? 다 됐어! 다 됐어! 뭔 소리야, 끌어야지! 아, 야 지금 이거 그냥 빼면 돼! 어? 금방 데치기만 하면 돼! 야, 비빔면이 아무리 금방 익는다고 해도 그렇지! 방금 넣었대니까! 면이 얇아서 그냥 데치기만 해도 다 익어! 꼬들꼬들하게 먹어야지! 꺼내! 진짜 꺼내? 어, 꺼내! 지금 야, 퍼지겠다, 퍼지겠어! 빨리 꺼내봐! 야, 그럼 물 끈다? 어! 야, 조심, 조심! 뜨겁진 않네! 어! 자, 소정아, 이거 좀 버려줄래? 어, 나 좋아, 나 좋아! 어, 조심해! 네! 어, 조심해! 야! 어? 뭐야? 야, 이거 다 버리면 어떡해! 아, 괜찮아, 괜찮아! 어제 물에 씻을 거니까! 아, 상관없어, 괜찮아! 너 이거 처음 끓여보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런 거 원래! 아, 어떡함 줘! 이거 하는 거야! 됐어! 이게 뭐야! 이거 빗물 맞잖아! 이거 씻으면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지, 원래! 이거 까면 되지, 알겠지? 빨리 돼! 응! 야, 내 소중한 명이 이거 다 불 켰어! 왜 이렇게 안 까져? 시간이 없어요! 아, 됐어, 됐어! 아, 이게 뭐! 이거 또! 형, 이거 또 뭐야! 너 왜 이렇게 안 까지! 아, 이거 다 넘친다! 아, 이거 너 손에서 묻잖아! 아, 이거 왜 이렇게 더 묻었어! 아, 아까운 거! 아, 아까운 거 어떡할 거야! 아, 이거 잘못해! 됐다! 다 들어갔다, 가! 아, 너 정말 어떡하면, 손이 너를? 왜 손이나 씻어, 빨리! 맞아, 맛은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응! 야, 너희 그냥 그렇게 먹는 거야? 그럼 어떻게 먹어? 야, 야, 얼음 넣어줄게, 얼음! 얼음? 아, 시원하게 먹어야지, 얼음 하나씩 넣어야지! 오, 왕건이, 왕건이! 시원하겠다, 시원하겠다, 이거! 아, 그렇게 먹어야지 맛있지! 야, 나는 이미 그릇도 싹 올려놨어! 여기다가... 이거 약간 주스 팝핑스만 넣을게? 아, 이제... 그냥 얼음만 넣어서 먹으면 미미태해! 원래 얼음이 살얼음일 때가 제일 맛있는 거야! 면을 투하! 시원하겠다! 와, 맛있겠다! 띵해! 음! 어우, 차가워! 음! 맛있다, 야! 야, 완전 차가워! 완전 맛있어! 아, 이제 이렇게... 여름을 이렇게 해놔야지! 너도 먹을래? 어, 나... 나 내 거 있어! 아, 맛있겠다! 본라면으로 먹네! 아, 이제 나도 비빔면 먹어야지! 야, 그럼 내가 얼음 넣어줄게, 얼음! 아, 무슨 얼음을 넣어, 이렇게! 얼음 넣어줄게! 비빔면에! 시원하게 먹어야지, 얼음 갈아줄게, 자! 아, 왜 걸어! 자, 하나, 둘! 하나, 둘! 왜 이래, 왜 이래, 이거! 이거는 뜨겁게 먹어야 돼, 비빔면은! 어? 비빔면을 뜨겁게 먹겠다고? 야, 이열치열 몰라? 더워졌겠는데! 사람, 사면, 어, 안 돼! 와, 열난다! 빔 나는 거 봐! 맛있는 냄새가 확 올라오잖아! 어? 너는 혹시 냉면이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니? 어? 이 사람 진짜 특이한 사람이네! 와, 냄새 너무 좋다! 아, 뜨거! 음! 근데 차갑게 먹으니까 훨씬 맛있는데? 아니야! 야, 뜨겁게 먹어봐! 난 지금 잘 가면서 18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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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와, 너 피 매워! 벌써 이렇게 많이 먹었어? 응, 빨리 먹어! 나 빨리 먹어야지! 어, 뭐해, 뭐해! 스프 넣어야지, 스프! 응? 뭐 하는 거야? 어, 뽁뽁해! 뭐 하는 거야? 빨리, 빨리, 빨리 넣어, 그래! 빨리 넣어! 아니, 이거는 언제 왼손을 비비고 오른손을 비비고 있니? 에? 으악! 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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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거야? 뭐야? 친구야, 진정해! 아, 맛있다! 야, 어차피 비빌 거 넣어가지고 여기서 비벼가지고 먹으면 크게 비빔멀리지! 야, 밥 봐, 밥 봐! 빨리 먹어야 돼! 야, 맛이 다르잖아! 응? 어차피 똑같이! 똑같이? 응!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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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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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다! 으음! 새콤달콤한 냄새! 으음! 으음! 하! 비빔면은 다 좋은데 약간 매콤함이 부족하단 말이야! 그래서 준비한 특! 고춧가루! 고춧가루! 으음! 와! 이것도 매운데 이것까지 넣어? 이게 뭐가 매워, 고춧가루를! 흐음! 그렇게 많이? 그리고! 청양고추 송송송 거를! 착! 에이! 청양고추까지! 요렇게 넣어주면은! 으음! 매워 매워 매워! 고태원 뼈! 특!제! 비빔면!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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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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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먹어! 한 가닥 좀 먹어야지! 너무 매우니까! 너 손 떨리는데! 우와! 오우 노우! 먹자! 자아! 자! 근데! 하나 끓이면은 살짝 아쉽잖아, 양이! 그치! 아쉽지, 이게! 왜 그런 줄 알아? 왜? 이게 비빔면은 사실 베이스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가해서 딱 1인분 맞춰서 먹으라고! 오! 그러라고 이게 살짝 아쉬운 거거든! 응응! 그래서 봐봐! 김치가! 난 이걸 준비했지! 열무김치와 비빔면! 환상의 콜라보레이션! 오! 김치 국물을! 오! 국물까지! 하아! 요 정도 딱 넣어주고! 어! 열무김치! 식감이 얘가 짱이네! 야! 얘를 넣어서! 그 짜장면과 단무지의 조화처럼! 비빔면과 열무김치의 조화! 최고! 하아! 보여줄게! 자! 봐봐! 오! 대박! 오! 오독오독 소리! 어때? 살짝 아쉬운 양과 살짝 아쉬운 양념을 김치가 그냥 딱 조화를 잡아버리는 거야! 완전 시원해! 여름이다 여름! 와! 근데 이렇게 먹는 것도 맛있는데 응! 정석은 따로 있지! 아! 또 너만의 그게 있구나! 그렇지! 나만의 레시피가 있지! 이 김자반을 넣어주는 거야! 엄벨레버거! 이야! 좀 아는구나! 이 자반 안에 김과 참기름과 깨와 다 들어가 있잖아! 이야! 이야! 김산이다! 아니 김은... 살짝 이렇게 열무김치 내가 넣어먹으면 곁들여 먹는 거지 이거는 지금 비빔면인지 밥인지 알 수가 없어! 김밖에 안 보이는데? 자고로 자반을 올릴 때는 면이 안 보이도록 이 검은색이 꽉 차게! 이게! 넣어줘야 그게 제맛이지! 오! 이야! 우와! 음! 야! 맛있겠다! 야! 맛있겠다! 아! 비빔면 준비됐으니까! 이제! 더워야겠다! 뭐야 그게? 내가 준비한 피자 해보기! 삼겹살! 삼겹살? 어! 이거 구워봐! 올릴게! 오! 오! 뭐야! 아름다운 소리가! 오! 나왔다! 그치! 익는다! 익는다! 냄새다! 냄새가 보여 너는? 오! 진짜 맛있겠지! 이게 거의 다 익었을 때쯤 이거! 호롱이를 준비하는 거야! 호롱이? 자! 호롱이처럼 마는 거야 이걸! 오! 자! 이렇게 말아줘! 그럼 여기에 이제 대망의 삼겹살을 꽂는 거지! 자! 삼겹살을 잘라볼까? 오! 아 이거 잘라 익어주었구나! 와! 너무 이쁜 색깔이다! 그치! 여기다! 쏭! 이렇게! 오! 이렇게 하면은 엄청 맛있겠지! 오! 와 진짜 비싼비삽이다! 으음! 맛있어? 으음! 으음! 진짜 맛있어! 아 근데 진짜 맛있을 바꾸겠다! 으음! 진짜 맛있어! 오! 잘 먹네! 으음! 야! 진짜 맛있게 먹는다 너는! 너무 맛있다! 으음! 으음! 너 거 먹어! 어! 맞아 맞아! 나! 나 만두 있어! 만두! 비빔면이나 만두랑 찰떡궁합이 있거든! 그래? 응! 이게 만두가 뜨끈뜨끈하잖아! 응! 비빔면은 차갑단 말이야! 한입 먹어볼까? 와!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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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먹었다! 그치? 너도 그렇게 생각했지? 으음! 자 나는! 예전부터 만들어 먹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지! 바로! 달걀! 마요! 비빔면! 달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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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완성! 어떤 느낌일까? 노른자 한 번 터뜨려 봐야지? 맛있겠다! 우와! 먹어볼게요! 이건 살면서 먹어보지 못한 맛이야! 거짓말! 어머! 잠깐! 어머! 밖에서 웃음이 갑자기 들어온다! 나 엄마한테 전화해야 돼! 거짓말 같은데? 어머! 어머! 최고의 레시피를 짜겠어요! 정말 맛있다! 아! 최고의 레시피를 짜겠어요! 음! 맛있다! 그치? 음! 맛있다! 맛있지! 오? 비빔장? 헉! 대박! 이제 이것만 있으면 다 비빔면으로 만들 수 있는 건가? 아싸! 야! 야! 이거! 이거 뿌려봐! 이거 뿌리면 비빔면만 날 거야! 야! 뭐야! 하지마! 야! 맛있지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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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ed been goingواやって Jacob fuse! 응? 야! 그거 말고 이거 뿌려먹어봐! 이게 뭐야?! 이거 비빔장소스! 비빔면 cruel이라고 해보려! 야! 너 비빔면 맛있게 먹었잖아. 이거 뿌리면 비빔면 맛 날걸! 먹어봐, 먹어봐. 좀 더, 좀 더. 안 돼! 안 돼! 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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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잠깐만, 너 우유 마시는구나? 어, 우유 맛있지. 야, 여기다 이것도 넣어보자. 야, 뭐해, 이게? 비빔탕 소스! 이러면 맛있을 것 같지 않아? 오, 맛있겠다. 야, 비빔탕 소스를 여기다가 왜 넣어? 오, 뭐야, 빨개졌어. 오, 맛있어. 안 돼, 야, 이거 먹어. 아, 이게 뭐 하는 거야? 이제 우유 타먹어. 왜? 엄청 약해졌었잖아.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야, 빨리, 빨리, 빨리! 빚어, 빚어! 빚어, 빚어, 빚어! 빚어, 빚어, 빚어! 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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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어! 야, 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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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트! 나 우유 마시는구나? 어머멈이! 거기 뭐해, 거기 뭐해, 거기 뭐해? 하하하하